자, 진오다.kr로 들어와 진오다.kr 진오다.kr 크, 2천명 수용 가능 로보인해야 되지 않나? 아, 잠깐만요. 레지스터 잠깐만, 로그인 좀 할게요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입했다리 가슴 왔냠 로그인해랄 가버들 노이스트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노이스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수들아 여행을 떠나자 나 각자 보트 하나씩 준비해 보트 하나씩 자 서버 주소는 진호다.kr 입니다 진호다.kr 들어 오시면 되겠고 아 근데 여행 가면은 죽었을 때 리스폰하기 힘든데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뭐 보트 비풀 음 아니 근데 그거 솔직히 조져야되는데 조질 방법이 있나 워크래프트 그거 차티가 어 파수들 빨리 와라 진갈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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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갈단이요 디 디디디디디 여행 갈꺼야 여행 갈거라구 엠 16이라서 IP가 다 나와? 다 확실히 디스프 확실히 진짜 조져야지 완전, großer 나를 따르라 팥수들 다음 섬으로 가자 요목을 왜 나한테 줘 야 보트 누가 운전해봐 나 타고 가게 야 운전수 김기사 일로와 야야야 막가지 말고 야야야야 그냥 막가지 말고 야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야 거기 팀 맘에 든다 야 새로운 섬으로 가 빨리 새로운 섬 대륙으로 간다! 바다를 건너라! 허리 걸려 아이씨 손흥민 또 골? 이야 지렸네 안보니까 늦네 발리슛? 헐 야 여기 달지 따라와 달지 야 왜 자꾸 자꾸 턴돌아! 빨리 가 잘 오고 있는거야? 확대 어떻게 하지? 어 호호 개많아 원사람이 완전 많은데? 가자 가자 나 왜 소리가 안들지 근데? 아 나는구나 쟤 잃었어? 좌표 알려줄게 흠 흠 흠 흠 흠 야 이 이 개편좀 하고 가자 개편좀 개편좀 저 앞에 저거 좋네 오케오케 하하하하 하하하하 1인 야 1보트에 2인씩 타 1보트에 2인씩 알았지? 그리고 저게 보트는 인벤토리 갖고 있어도 터질 수도 있으니까 보트 1인씩 타세요 보트 1인씩 타세요 보트 1인씩 보트 1인씩 알았지?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막 가지말고 야 하하 야 짝 없는 사람 뭐야 어? 야 바닥에 헤엄치는 사람 있으면 안돼 다 온거야? 여..여기서 죽음 난민 된다 그렇지 2명씩 타 2명씩 오케 좋았어 좋았어 가자 다 짝있지? 오잇잘잘잘잘잘 그렇지 잘타 근처 잘 살펴봐 가자 가자 야 어디로 가 내륙지방으로 가는거야? 가자 가자 야 드리프트 잘해 여기 드리프트 조심해야돼 드리프트하면 운전 안해도 돼 맞아 개꿀이야 야 역주의한다 야 여기 역주의한다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잘 따라와 달지 따라와 달지 야 여기 지금 그 어? 선발 때 선발 때 달지다 달지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어우 왜이렇게 깜깜해 완전 깜깜한데 Powell 으으으으 읁으으으으 윽흥흥g 하 fed 톡킨캐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깔완버스의 대항의 시대 달 뜬다 달 뜬다 달 뜬다 진짜 모험 때 떠나는 느낌이야? 모험은 가자 몇 명이야 지금? 2, 4, 6, 8, 10, 12, 14 30명? 30명 정도? 아, 아니구나 45명 정도? 네 50명이네? 가자 가자 50명이면 뭐 마름모달 마름모달 두루두루두루두루 달지 이거 적정한 데 있으면 거기 어? 세우란 말이야 알았지? 오 여기 갈 거야? 잘 잘 드리프트 잘해 아주 편하구만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어? 누구 죽었다 지금, 보트피플하면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은 좌표 잘따라 오르셔 지금, 플러스 500에 fulfill 900 넘기로 있어서 아침되면 정착하자고 그래그래 아침되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뭐야 어 저거 뭐냐 저거 낙타 아니야 낙타 우와 저거 처음 본다 어 저거 뭐야 낙타야 횃불 없어 아 라마 라마 라마가 뭐야 알파카 뚱뚱이가 또 후원의 딸이 호스팅의 딸이 노동의 역사 노동의 역사 낙타자 말같은 내 줘 내줘 호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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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해졌던 아이씨 유튜브에 안올라가는데 이러면? 아 몰라 안몰라 가자 크으 김종민 인생곡 가자 야 샤몽디제도에서 거기 뭐 평생 늙어 죽을거냐 빨리 와라 좌표 좌표 불러줘 한곡값 신짓 잊으시절 야 근데 김종민 파트 왜 안나와? 아 진짜 작사도 작사도 한거야? 천재시절 선장님 2년뒤에 봐야됩니다 빨리 와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네 야 멈췄어 야 뭐야 야 까졌다 빨리와 야 보트 하나당 두 명씩 타 보트 하나당 두 명씩 알았지 야 주변에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사람 있으면 태워 태워야돼 알았지 헤엄치고 있는 사람 있으면 태워 태워서 야 달지 어디가냐 자꾸 왜 이렇게 역주행해 자꾸 뿜빛 놀아 달지 멀리 가라니까 멀리 리스폰 지옥이야 제대로 안찾어? 야 달지 어디가는거야 자꾸 길 길치야 길치 야 아침 뜰 때까지 항해를 해야돼 아침 뜰 때까지 리스폰 지역에 좀비 20마리 있어 싸워 싸워서 죽이고와 쿠마라고 생각해 지은갈이요 지은갈 쏴버리는 해적단이라고 르르르 뒤에 잘 쫓아보네 근데 르르르르 멀리 가서 아침까지는 아침까지는 항해해야돼 라오 야 좀 새 뜬다 새 뜬다 이제 서버 주소는 진호다.kr 됐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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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는 이제 저 다리 지면 해가 뜨겠지 해가 뜨면은 정석해야지 야 잘 쫓아와 알았지 아야지 이거 운전 면허증 없어 이거 지금 무면허야 무면허 뭐야 읍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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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탄 중간에 탄 절판이 죽었어 서버 주소는 지노사.kr 입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신 다음에 슬래시 레지스터 r e g i s t e r 해서 비밀번호 두 번 치고 저기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복돌이 들은 아이디 아 까마 해적단의 모선 까잉 내리오 까잉 내리오 까잉 까잉 저게 내부가 더 지요 내부가 내부가 엄청나요 아 루시아에 방송했어요 이것도 언제 만들었대 어 아침에 헤드아 테튼다 야 달지 달지 따라와라 달지 달지 운전 똑바로 안해 야 달지 왜 안움직이냐 야 영상보지마 빠져가지고 지금 뭐야 너 차 차 들어왔다 야 이 배 하나당 두 명씩 타라고 호흡 맞춰서 알았지 짝좀 맞춰봐 호흡이 잘 맞춰야지 야 저기 본보맨있다 미니맵에 미니맵 본보맨 있는데 본보맨 멘대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멘대님 야 이게 고개가 안돌아가 모가지가 잘 돌아가지가 않네 아침이야 길 찾아야지 이게 뭐야 신나는 밴노래 신나는 밴노래 반갑습니다 Castle X X X X